이런 문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다시 한 번 더 프린트해 있는 문법이니까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ㅅ 앞에 쓰이면 히읗은 히읗이 따라가는 종성에 따라가는 체언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명사 대 명사인데 주로 명사겠지요 모음과 기억, 디귿으로 조사 결합할 때는 조건 1 이게 조건 1이고 여기가 조건 2가 되겠지 조건 1은 뭐야? 모음으로 시작하거나 기억, 디귿 시작하는 조사에서는 얘는 모음인 거죠? 얘는 기억하고 디귿이 있으니까 이걸로 놓은 거고 이때는 히읗이 나타난다는 뜻인거죠 단독으로 쓰일 때나 이럴 때는 한을, 우 할 때는 히읗이 안 나타난다는 뜻인 겁니다 그때는 탈락됐다라는 거고 원래는 한흐, 우흐, 암흐, 수흐, 다 이렇게 있다라는 거 있어요 다 이렇게 있다라는 거에요 이게 다 따흐 근데 모음으로 할 때는 나타나서 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럴 때는 뭐가 된다는 거 이건 지금 자음 축약된다는 뜻인 거죠 있지? 그러니까 네토라고 할 때는 어? 네토가 뭐지? 하면은 아 히읗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히읗 종성체험, 체험의 환경 모음과 니을면 다 고요 가운데만 나타난다 모음과 모음과 고요도 히읗받침체험은 아니다 자 바다흐 모음 따, 매, 우, 나, 조, 여러 우카 다 히읗 종성체험 얘기하는 거다 자 이거 다 히읗 종성체험 리은, 리을, 미음 우카 섬안의 자실제 매흐 히읗 종성체험 우카 위에 안흐 섬안에 이 때에는 뭐야? 그러니까 이게 히읗 종성체이니까 이게 에에게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것도 나름대로 안흐에 이렇게 그렇죠? 뒤안, 을 목적이니까 올라갔다라는 거 히읗 종성체험 올라갔다라는 거 니은은 끝난 거고 자 리을 끝나는 것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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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여르, 둘, 흐 마을알, 마자랄, 마자랄, 히읗 종성체험 미음은 이런 거 그러니까 히읗 종성체험 여기까지가 원래 기본인 건데 여기서는 히읗 종성에 다양한 예시를 줬으니까 여기서 단어를 히읗, 히읗 보이는 것을 다 떼어서 네가 히읗 종성체험을 알아내야 된다는 뜻인 거겠지요 결합조사는 주격, 목적격, 관영격, 부산대도 처소냐, 공동이냐 공동격 부산도 뭐니? 누구와 한다라는 거니까 나는 동생과 밥 먹었다 나는 친구와 싸웠다 이럴 때 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는 부삭격 조사지 요거 요거 아니고 잔난다 나는 친구와 같이 공부했다 이럴 때 이 와를 부삭격 조사인데 그거를 조금 더 멋있게 공동격 부삭격 조사라고 한다 이런 거야 근데 이 와는 원래 이거지 나와 친구는 공부했다 이럴 때 이 와는 뭐니 이거는? 이게 좀 대등하게 가면 원래 접속 조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떡과 과일 이럴 때 그러니까 와과가 무조건 부삭격 조사가 아닌 거야 공동이 아닌 거야 일단 이 와과가 접속 조사일 수도 있다는 거만 알고 있으라는 뜻인 거야 원래는 접속 조사를 많이 쓰이지 그런데 이렇게 쓰일 때가 공동 부삭격 조사 이럴 때 얘기하는 거고 서습격 조사이라 보조사 은는 은는은 보조사 양성 음성 거기에 이제 단독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단독으로 쓰일 때는 히읗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인 거죠 단독형 히읗이 안 보이죠 지금 그런데 얘네 조사가 보이고 다 뭘로 시작할 때? 모음으로 시작할 때가 있는 거 여기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야? 모음으로 시작할 때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있어? 얘는? 얘는 뭐냐 얘는? 얘는 기억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 히가 되고 하늘 흐리되고 하늘 이거 아래가 있어야 된다 얘와 얘의 차는 뭐예요? 여기는 아래가 없는 거죠 얘는 아래가 있는 겁니다 얘니까 거기다가 또 뭐 있어? 한 알 희니까 모음 조화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음 조화 하란 말은 없죠 모음 조화 하란 말은 없지만 모음 조화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서 정확히 써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너네가 아 맞아 히읗종성처럼 넘어가는 거지 해놓고 하늘 해 음성 양성 못 지키면 또 틀려요 이거 너희 선생님이 또 이걸 모음 조화를 약간 틀린 걸로 주면 또 웃긴 거야 히읗종성 체으로 다 외워놓고 모음 조화를 틀리게 하면 또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모음 조화까지 확인한다 시작 모음 조화까지 확인한 선택지나 서술형을 쓴다 선택지 모음 조화 확인한다 하늘 코가 된다는 건 기억이니까 코가 됐다는 거고 하늘 희라 하늘 흔 양성 양성이니까 흔 은 됐죠 그 다음 우휘 우흘 우휘 우휘 우쾌 우쾌 우예와 이거죠 이거 우희라 희라 우흔 그럼 반대로 봐라 이렇게 역으로 갈 수 있어 우린 지금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이렇게 내려왔지 않니 내려왔지 않니 얘를 보고 뭐냐를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얘는 희빔은 뭐 남았어 이제 관영 추체사 나온 거죠 얘는 희빔은 뭐 남았어 이라니까 서술교체사 남았다 온 거죠 우흔에서는 뭐 남았어 얘는 이거 남았으니까 이거 남았는 거죠 즉 여기서 내려올 수도 있고 이 단어 주고 무슨 조사가 있었냐라고 역으로도 갈 수 있어야 돼 역으로도 이해됐죠 나라 희 나라 흘 나라 해 양성이니까 해 맞네 이거 이게 왜 나라 해야 오타 같아요 이에 거니까 그죠 얘는 예고 나라 콰 나라이라 나라흔 길이 길을 길이 얘는 의 썼죠 의 썼죠 얘 썼죠 왜냐하면 이거니까 얘는 중성이라면서 왜 음성 써요 중성은 음성이 아까우니까 길 해 해 얘는 뭐야 또 얘 썼죠 이런 것만 조사해 몸 조사만 조심해 길이라 길은 얘에서 보조사 은 나온다 아 힘들어 됐지 그 다음 히읗의 변화 임진왜란 이후부터 폴란드 시작해 근대고까지 확인되고 있다 히읗이 세 가지로 간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한 알 얘는 없어진 거라는 뜻인 거죠 이응은 뭐야 땅으로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고 히읗이 뭐야 시읗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너희가 외워라 이거는 됐지 원래 여기까지 아네 잘 아주 그냥 좀 현대국에서 히읗 첨가 현상 잔존한다라는 거 암흐탁 수흐컷 그렇죠 그리고 안흐박 머리카라 이 정도는 알 것이고요 됐습니까 자 기억 덧생긴 겁니다 얘는 기억 고경호라고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는 덧생김 체언이고 얘는 히읗 종성 체언이 조금 다른 거죠 얘는 히읗 종성에 그냥 따라온다라는 것이고 얘는 덧생겼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억 고경호라고 한다라는 거 자 모무와 느로 끝난 체언이 모무로 끝나는 조사와 결합할 때 오의가 단락하고 기억이 덧생긴다 그러니까 덧생긴 거니까 아예 히읗 종성처럼 원래 그 안에 있었다가는 또 다르지 얘는 태생적으로 히읗이 있었다고 얘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플러스 된다라는 거고 그렇죠 모무 나무 구무 불무 와 니은이 끝났을 때 나무 그 나무 나무 구무 구멍 풀무 했을 때 자 죽적은 뭐니 나무가 뭐야 미음이 내려오면서 기억이 덧생긴 거야 기억이 덧생긴 거야 이거 목적적은 남글 글씨가 안 보인다 남기라 남기 접속조사 예외 있다 예외 별표 예외 별표 여기서 여기서 이것만 기억하자 여기 접속조사 예외 보조사 예외 여기만 기억하자 기억 고경 기억이 있는데 초석격 도구 방향 아까는 뭐였었지 여기서는 공동격인 조사였고 여기 부산은 도구 방향인 거야 접속조사 조사일 땐 뭐가 되는 거니 원래 뭐였었지 접속조사일 때는 뭐가 예매야 기억이 안 나타나지 지금 그걸 기억하라는 뜻인 거죠 아니었다라는 거 원래 뭐라고 해야 돼 여기가 나온다면 시험 문제는 여기가 나온다는 뜻인 거야 대조고 역시일 때도 원래 원래 뭐여야 되는 거지 이것도 대조일 때는 은는이 대조거든 대조의 보조사는 은과 는이에요 은는이 나는 짬뽕 너는 짜장면 그래서 은는은 대조의 역할 강조의 역할 주체의 역할 은는 보조사의 특별한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조가 제일 유명해 LG는 TV 삼성은 이럴 때 대조 그럴 때 대조 때는 기억 고경호가 더 생기는데 보조사 중에서도 은는도 보조사니까 도라는 역시에 또 아니라는 도 있을 때는 기억 고경호 안 한다 이런 뜻인 거야 이 두 개만 이 두 개가 항상 예외가 중요한 거지 다시 접속조사일 때 이때는 히읗 종성채우는 접속조사일 때는 또 안 나왔지 접속조사는 안 나왔지 또 아예 이때 관은 접속조사가 아니라 공동격조사 부사격조사야 이거 지금 부사격조사야 이때 관은 정말 나무와 땅과 이러는 접속조사야 얘는 또 그러니까 이걸 일으켜주지 않고 문장에서 줘버리면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저게 무슨 조사인지를 알고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할 때 먼저 조사가 무슨 조사인지 이 표를 주진 않을 거 아니야 어떤 문장을 주고 문장을 주고 너희가 먼저 조사 판단을 한 후 그리고 되냐 안 되냐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기업공용은 뭐가 안 된다 접속조사일 때는 아니고 보조사 도 또한 역시라는 의미일 때는 기업공용 후 적용 안함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전에 뭘 더 외워야 돼 너희가 어떤 문장에서 이게 접속조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보조사 도가 들어갈 자리인지 그거를 문장에서 알아내야 되는 거지 이게 주격조사인지 관형격조사인지 서수격조사인지는 문장에서 알아내야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장을 주고 딱 찾아보라고 하면 이게 공동격 부사격조사인지 처석격인지 보조사인지 알아내야 되는 거고 접속조사 기업공용 후는 접속조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사 예외도 안 한다 그럼 대조일 때는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와 대조일 때는 기업공용 후가 살아난다 언제 안 일어난다 시작 언제 안 일어난다 접속조사일 때는 기업공용 후가 안된다 보조사 또한 역시일 때는 기업공용 후가 형성되지 않는다 만약에 형성돼서 어떻게 돼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빨간색 갑니다 빨간색 제일 웃긴 건 뭐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 나뭇화 구묵화 구묵화 돼 안 돼 xxx x인 거야 근데 너희는 이게 왜 될 거라고 생각할까 아 뭔가 기업공용 뭐 추격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것도 안 되고 또 모아도 안 되는 거지 나뭇화 이거 돼 안 돼 이것도 안 되는 거지 얘는 희의 종성체형 같은 생겨가지고 함정인 거고 나뭇화 구묵화 이건 안 된다라는 거야 불무화 이건 없다라는 거지 또는 여기서 함정판다 여기서 함정판은 뭐라고 하겠니 이거 나뭇화 얘는 뭐 기억이 아예 안 되겠지 뭐 기억 플러스 디귿은 없으니까 어 있다 있다 나뭇화 토 할 수 있잖아 이거 이렇게 어 역시 도가 있는데 나뭇화는 기억이 있으니까 기억 디귿이니까 나뭇화 토가 되겠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게 x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너희 선생님이 여기다가 어떻게 준다 나뭇화 나뭇화 그래 맞아 축약이란 게 있잖아 이걸로 함정판단한 거야 이게 싶어 주는 거야 나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문장을 줘가지고 너희한테 하면 어 다 맞는데 기억도 생기고 와가 있으니 이어졌게 될 거고 기억 디귿은 티읏이니까 뭐야 히읗정성체연 기읍 고경호가 다 되는데 어 뭐가 틀렸지 이렇게 생각할 거 나와요 분명히 그때 지금 얘기한 이것만 기억해라 시작 나뭇화 구무과 불무과는 없다 기억 고경호에 접속조사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나뭇호 구무토 불무토도 없다 왜 또한 역시라는 보조사 도에는 기억 고경호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거 시험절 때 무조건 기억해 나뭇화 구무과 이런 거 없다 구무과 없다 틀렸다 나뭇호 토 없다 나뭇호 토 없다 구무토 없다 구무토 없다 얘를 기억하고 하는 게 핵심인 거야 얘를 그럼 너희 선생님은 다 맞는 거 주겠지 야 거기다 또 뭘 틀리게 하겠니 모음주와 틀린 단어도 줄 거 아니야 이것도 모음주와 틀리게 해 줄 거 아니야 이것도 얘를 맞았지만 또 모음주와 틀리면 어떻게 했대요 히읗이 넘어가는 거 알겠는데 또 모음주와 틀린 단어를 주든지 내가 보기에 이거 줘 이거 이거 준다고 이거 여기서 나뭇호 토 이것도 살짝 주면 애들이 갑자기 헉 다 맞아 보여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왜냐면 히읗은 뒤에 모음이면 이어져기하고 축약되니까 다 되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 그때 조심은 두 가지 뭘 조심한다 모음주와 조심한다 그리고 기업고경에서는 나뭇호 토 없다 나뭇호 과도 없다 이렇게 해서 너희는 남들 틀릴 때 너희는 맞아줬으면 좋겠네 이 정도 소화곤에 안 나온다고 했죠 아닌가 안 나오죠 이거 둘 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멘